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꽁이 알을 이렇게 났네요 11개나 있어요 3개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겄다 새끼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겄다 말랑말랑한데? 이거 왜? 이거 복지리? 응 음 냄새는 그냥 거의 뭐 계란 냄새 계란이지 메추리얼 냄새 이런 피트 냄새입니다 되게 얇고 게あい 그날이 옥까? 먹어볼래? 나 처음 먹은 건데 응 그냥 계란맛이야 계란맛인데 계란은 탁동냄새 같은 그런거 나잖아 그런 맛은 살짝 없어 먹어봐 먹어봐 아니 먹어봐 어때요 괜찮지? 통알도 다 먹어보고 소금 같은거 굳이 안찍어 먹어도 그렇게 심심하진 않네 맛있네 꿩은 못먹었는데 꿩알은 지금 먹었어요 꿩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만약에 아까 그 둥지를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꿩 어미가 이 새끼들을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방팔방 그냥 말짓을 해 놨을 텐데 어쨌든 이 알을 알이라도 잡아놔서 다행이네요 고마워 후추